1, 2, 3 사과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래 달렸죠? 보고 싶었겠다 안녕하세요 태민입니다 12시가 넘어갔는데 안 자고 뭐하세요? 지금 너무 밝다 안 되겠다 여러분, 잘 지내세요? 건강하게? 저는 잘 있답니다 저... 안 자고 그냥 있었어요 이제 자려고 준비했는데 이렇게 방송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켰는데 진짜 너무 오랜만에 나타난 것 같아요 아마 주무시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 요새 그냥 작업 이런저런 작업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틈나는 대로 운동도 좀 다니고 그러고 있답니다 이게 사실 원래 우리가 되게 활발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데이트를 하고 서로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 그럴 텐데 말이죠 저... 근데 이게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우린 만나지 못하네요 제가 염색한 것도 처음 보는 분들 계신가요? 진짜 오래... 머리 많이 자랐어요 머리도 자랐고 준비는 계속 하는데 준비하는 것들 막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막 이거 준비하는데 이거 준비하는데 할 수 있을까? 준비하는 거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농담으로 막 그럼 집에서 인스타 라이브로라도 해야겠다 못하게 되면 그렇게라도 보여줘야지 들려줘야지 막 그러고 그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진짜 사실 뭐 작업도 작업이지만 이렇게 길게 쉬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조금 얼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장... 아, 이거 이렇게 화장, 메이크업 이런 스케줄을 안 한 게 진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안 한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오랜만이래 처음인 것 같아 이렇게 긴 건 진짜 최초 최장시간 되게 저 약간 나름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워커홀릭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빨리 활동하고 싶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고 사실 공연 너무너무 하고 싶고 라이브 너무 하고 싶고 제가 요새 모니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해온 것들 모니터도 많이 했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 더 보이고 왠지 지금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빨리 보여주고 싶은데 아, 이게 빨리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좀... 모르겠어요 빠르다면 빠르다면 빠르고 느리다면 느리고 벌써 꽃이... 이제 벚꽃이 피고 이제 이제 날리고 막 이러는 계절이잖아요 봄이잖아요 나의 겨울은 어디 갔죠? 우리들의 겨울 어디 갔어요? 겨울 돌려네 어디 가서 누굴 탓해야 되죠? 아무튼 뭔가... 최근에 일본어로... 아, 일본어로의 여러분이 데민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시간을 지내고 지금 제가 일하는活動이나 앨범이나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들을 보고 싶었지만 이렇게 오래간동안休憩한 것들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어요.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고 싶어요. 근데 나도 여러분들도 진짜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꿈같은 꿈같은 것 같아요 全て가... 정말 오래 만나도 없어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꼭 잘 쉬게 됐어요 네, 영어... 영어는... 영어는 잘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태민 오래 기다리세요 땡큐 뭔가 상처가... 두둔 진짜 내가 뭔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좋아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요? 내가 너무 고맙잖아 오 베이비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났어 이 노래 뭐게요? 알아봤혀봐요 네가 나를 안아주기 전까진 이거 볼게요 이 노래 아무도 모르죠 헐 아트티비 때 요새 코노우타 깨스 깨스 디 소 플리즈 아무것도 아니었지 네 니가 꾸덩꿈 팩트유 정답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세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행복,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날을 제일 좋아하세요? 잘 거예요? 지금 졸린 사람, 피곤한 사람 내가 깨운... 내가 깨웠어요? 깨운 건가? 내가 깨워서 싫어요? 내가 깨우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깨운 건가? 깨운 건가? 깨울 건가? 깨운 건가? 깨우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면? 깨운 건가? 깨운 건가? 깨운 건가? 깨운 건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 노래 불러달라고요? 최면? 싫어요 목이 너무 잠겼어요 잘못 부를 거예요 이제 잠이 들 거야 깊은 꿈속에 날 빠져들게 날 놔줘 고요한 심연 속에 몸을 누이고 기억에 외로를 지워 묘한 분위기에 취해 다들 잘 준비하세요 나 이제 잘 거야 잘 준비 잘 준비하세요 짝꿍들 이거 맞춤법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날 준비 해주세요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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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브라질, 우와 브라질 뽕쥬 그거 뭐지? 까먹었다 하이 하이 아임 고우 고우 아임 고우 투베트 굿나잇 저는 이제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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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또 놀러올게요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하고 내일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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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고 싶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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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